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도 시크릿 모의고사 수학 나영의 정동영입니다 이름 되게 멋있죠 고난도 시크릿 엑스 모의고사 그냥 정말 그야말로 시크릿 모의고사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제 고난도 모의고사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랑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는 실전과 같은 7회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약한 단원 지약한 개념 확실히 잡고 가자 내 약점을 알고 가자 그래서 실전과 같이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말자 그게 목표였죠 근데 고난도 시크릿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치러내는 평가원 시험 기출문제 혹은 이번에 치러낼 수능보다 더 어렵게 구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표현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낯선 용어 낯선 표현들 새로운 유형들 보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저와 같이 좀 어려운 모의고사들 같이 한번 풀어가면서 내 실력이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 딱 수능에서부터 두 달 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덜 남았을 거예요 그래도 초조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딱 3번의 모의고사만 볼 겁니다 정말 좋은 문제들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문제들 통해서 3번만 보면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 해씩 해도 3주면 돼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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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면 3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조해 하지 마시고 우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다듬어졌다 하는 시점에 보셔야 돼요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처럼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두 달 남았으면 뭘 해야 될까 당연히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계교제 보셔야 돼요 들고 와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치셔야죠 그거 없이 이 모의고사 들어오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부터 다 갖추어 놓고 난 후에 그래도 나는 시간이 남았어 이제는 시중에 있는 문제들 너무 쉽고 평이해 너무 눈에 낳지 이거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이 강의가 준비가 된 거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컷이 있습니다 2017학년도 6월 모평부터 쭉 얼마 전에 치러진 2019학년도 9월 모평까지 등급 컷이에요 매번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4등급 컷이 보통 60점 정도입니다 3등급 컷은 보통 75점 정도예요 2등급은 85점 정도 1등급은 88점 혹은 92점이 되죠 여기 2등급 이상이 되는 내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풀어봤더니 나는 85점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념은 다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어낼 수 있어 낯선 유형들만 아니라면 그런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이제는 도자기를 빚는 장인의 정신으로 갑니다 모양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순간 자칫 잘못하면 도자기의 모양이 흐트러지고요 T 끝 하나 때문에 명품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도자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사소한 차이예요 그 사소한 차이가 굉장히 굉장히 큰 1등급과 2등급을 갈라놓는 판가름이 납니다 2등급과 3등급을 갈라놓는 판가름이 나는 거죠 모두를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당연히 기초가 안 된 친구를 기초부터 하셔야 되고요 단지 2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만을 위한 강의예요 정말 최고가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베스트가 될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강의니까요 3회분의 모의고사 확 착실하게 풀어내시면서 강의 참고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확실합니다 딱 3번의 고난도 모의고사로 1등급을 굳히자 혹은 만점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거죠 분명히 수능은 이것보다 쉬울 겁니다 지금 어렵게 연습을 하시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번의 모의고사로 끝이냐 그럼 그게 또 아니거든요 매번 1회차, 2회차, 3회차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들 있죠 21번, 29번, 30번 그 3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EBS 기출 문제들을 또 뽑아왔습니다 하나의 유형에 비슷한 문제를 3개씩 다룰 거예요 그럼 1회차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 3개에 따라오는 문제가 9개가 생기는 거죠 총 27문제, 시크릿 X 27문항을 통해서 이제 만점을 향해서 다가갈 겁니다 목표가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랑 우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쉬운 27문제 그래서 27문제 쉽고요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두 문제 그리고 더 어려운 한 문제 이게 기본적인 모의고사의 틀이라면 우리 건 더 어려워요 3점짜리 중에서도 4점짜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내가 평소에 계산하던 모의고사를 풀어오던 시간보다 한 1.3배, 1.4배 정도 걸릴 겁니다 근데도 내가 100분 안에 풀어낼 수 있어?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70분 안에도 모의고사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조금 힘들게 하지만 다 여러분들이 느끼지도 못해도 어느 순간 실력이 쑥쑥 자라 있을 겁니다 그럼 시간 잘 재면서 풀어내시고요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는 중킬러가 많아요 중킬러라고 하는 것들이 툭툭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함정도 있고 복잡한 계산도 있고 사이사이에 쏙쏙 숨겨뒀습니다 막힐 수 있어요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돼요 막히고 당황하면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틀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고난도 모의고사를 듣는 여러 분들이라면 막 50점, 40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7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틀린 문제가 한 회차 모의고사에 한 7문제 한 8문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3회차 모의고사 다 모아도 20문제밖에 안 될 텐데 그 문제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낯선 표현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과정 복잡합니다 반드시 검산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틀린 문제들 모아서 오답도 다 하나 만드는 거죠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시간 없을 때 딱 이렇게 훑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 놓쳤었지 이런 거 놓쳤었지 여기에서 못 넘어갔었지 그게 수능 시험에 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틀린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대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되는 건 몇 가지 있어요? 강의 들으면서 개념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 정리 별로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에 최적화되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여러 가지 시각을 전해드릴 거지만 개념 공부하시려면 안 돼요 개념 먼저 다 잡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 강의 먼저 들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모의고사예요 직접 다 풀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설령 점수가 50점밖에 안 나왔더라도 직접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강의 듣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풀고 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가끔 친구들이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막 쉬는 시간마다 10분 한두 문제 풀고 또 10분 한두 문제 풀고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거든요 진짜 모의고사처럼 치셔야 돼요 딱 시간 100분 정해놓고 가급적이면 오전 10시쯤에 주말에 이럴 때 푸시면 돼요 시간 안에 딱 정해놓고 그동안은 길을 닫는 거예요 친구가 매점 가자고 불러도 모르는 척하고 엄마가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딱 100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계속 70분 만에 다 풀었다고 해서요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50분 만에 풀었어 근데 80점이야 잘한 거 아닙니다 100분 다 써서 90점 받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채점하지 마시고 계산 복잡한 거 다시 검산하시는 겁니다 시간 남는 게 자랑이 아니야 점수 잘 받아야 돼요 남는 시간 마지막 1분 마지막 1초까지 다 써서 한 문제라고 더 맞추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나긴 기나긴 레이스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한 50일 정도 밖에 안 남았겠죠 집중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 아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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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고사 풀고 강의 보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의 1분 1초가 절대 아깝지 않도록 강의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정말 마지막에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화이팅하도록 합시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정종현이었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